대변, 대변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, 2009년인가. 호른이 낭장 모녀가 이렇게 집안하고 마당에서. 거기 마지막에 혈흔을 처음에는 다 혈흔 가지고 증거물이 의뢰됐다가 거기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 끝에 대변이 하나가 있었어요. 과수원인데. 그거를 잘 채취해서 과수원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박스에 잘 어울려서 서울로 들고 왔죠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스크림 들고 온 줄 알았어요. 고생하십니다. 고생하십니다. 네. 그래서요. 고생하십니다. 고생하십니다. 고생하십니다.